자 구나니하고 꼬리견지님 안녕하세요 아이들 지금 아침식사 챙겨준 상태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이따가 구나니 한번 바깥에 다른 친구들이랑도 다같이 만나게 할 예정인데요 물론 당연히 꼬리랑 같이 이렇게 밥도 먹을 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거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시 잘 때는 여기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 전부 다 다른 아이들 밥 챙겨주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제가 안을 수 있는 걸 계속 시도를 해 볼 거에요 반식 주면서 간식도 거의 다 먹긴 했는데 시도를 해서 성공하면 바깥에 가고 오늘 안되면 또 내일 시도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랑 손도 하고 이런 상태까지 되는데 안에는 막 기겁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에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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